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설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거지같은 남자들 사연만 쭉쭉쭉 올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진짜 얘는 정점이야.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 모두. 그럼 봅시다. 제목. 도박 중독의 비참한 최후. 원제. 저는 도박 중독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지금 빚만 5천만원. 어떡하면 될까요? 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고쳤네요.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도박 중독에 걸린 남편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벌써 결혼 5년 차고요.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마누라 그리고 또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금이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스포츠 토토라고 하죠. 예. 도박입니다. 이거를 친구를 통해 알게 됐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마누라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도박을 했었는데 싹 다 잃었죠. 그래가지고 당시 저희 부모님이 갚아준 돈만 8천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다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때는 안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자 라는 각오를 하면서 제 나름 죽게 살기로 그렇게 버텨오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참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벌써 두 번이나 도박을 하다가 걸렸어요. 특히 두 번째는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몇 날 며칠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은 겨우 막았는데 그냥 그게 전부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이제 아내는 저한테 그 어떤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결혼하고 도박으로 인한 대출이 한 4천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아들님이 이혼 만큼 막아야겠다 싶으셨는지 이번에도 그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8천에 4천, 1억 2천이죠. 물론 저도 절대 죽는 안이 있어도 절대 두 번 다시는 안 하겠다며 피 눈물을 흘리고 아내와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제 스스로와 그리고 하늘에게도 맹세하고 또 다짐하고 그랬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댄다면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정말입니다.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도박이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또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일도 좀 잘 풀리고 이래저래 제 수중에 목돈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 1년 아니 그 이상 도박을 완전히 끊고 지내다 보니까 천만 원 정도의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또 저도 모르게 그 도박의 유혹이 시작되더라고요. 스물스물 기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몇만 원 부터 했는데 이걸 이러니까 또 몇십 또 나중에는 백만 원씩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다 까쳐 먹고 진짜 여기서라도 그걸 멈춰 써야 했는데 결국에 또 대출까지 받는 그런 미친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어찌해서든 잃었던 돈 원금을 찾으려고 개발학을 하다가 또 잃고 또 잃고 또 잃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대출 빚이 5천만 원 왜 사니? 눈앞이 깜깜하고 마누라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이다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 보호를 앞에서 각서까지 받아간 마누라인데 이거 진짜로 이혼 당할 것 같아서 감히 말도 못하겠고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숨긴다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걱정입니다. 생활비, 카드값 그리고 대출 연체까지 해가지고 그 거지같은 파티가 시작될 텐데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숨이 탁 막히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죽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요 저희 마누라 몰래 개인회생도 좀 알아봤는데 이게 또 배우자 모르게는 아예 시도조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일단 아내한테 다 털어놓고 어떻게든 싹싹 빌어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용기가 안 생깁니다. 저는요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 잊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급하니까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 부모님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동안 제가 마라쳐먹은 거 그것 때문에 이미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벌써 몇 번이나 이걸 막아주셨던 분들인데 또 이렇게 그 일로 실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죽자 싶어가지고 유서도 썼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죽을 용기가 안 생겨요. 죽을 용기도 없고 앞으로의 대책은 더 없고 마누라한테 말하면 바로 이혼이라 감히 말도 못 꺼내겠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저는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스스로 그냥 도박 치료센터도 열심히 다닐 거고 남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도 있거든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지금 현재 놓여있는 그 상황들 자체가 이 모든 걸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일단 이거 저희 아내한테 솔직히 다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때 바로 그냥 마누라와 아내를 동시에 잃어버릴 것 같은데 저 진짜 무섭거든요.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댓글 1번 그거 고치는 사람 흔치 않아요. 정말 많이 쳐봤자 백에 한두 명 정도만 겨우 정신 차리죠. 사실 이것도 많이 친 겁니다. 천에 하나 될까 말까죠. 저는 결국 남편이랑 이혼까지 했는데요. 여하튼 그래요. 지금 당장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숨긴다고 숨겨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치료도 받겠다고 해보세요. 그런 후에 투잡 쓰리잡 뛰면서 스스로가 꽂힐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평생 자식 얼굴 못 보고 혼자 늙어 죽고 싶은 거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봐요. 댓글 일단 쓴이가 급하고 당장 살기 위해 이런다니까 용서만 해주면 열심히 살고 새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요? 어림없어. 내 장담하는데 이거 해결되잖아. 그럼 그 유혹에 또 빠져. 시기만 언제 있냐. 그 문제지. 결국 같이 사는 사람만 시간 낭비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 있으니 절대 못 믿겠어. 그래도 네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면 그냥 여기서 놔줘요. 2번 어이구 완전 의지발격이네. 어이구 그냥 죽어버리지. 왜 살아요? 도대체 네 마누라하고 애새끼는 뭔 죄랍니까? 이혼을 당하더라도 솔직히 다 털어놔요. 그렇게 싹싹 빌고 개가 천선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대. 그래도 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물러나야지. 어? 놔주라고. 야 아따야. 그 나이에 겨우 돈 천만 원을 먹돈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수준이 딱 보이는구만? 어? 아니 네 마누라고 애새끼는 뭔 죄여? 얼른 놔줘 인마. 어? 4번 내 장담하는데 쓴이는 죽을 때까지 절대 못 끊습니다. 어쩌다 딱 한 번 실수를 한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님은 봐봐요. 최소 걸린 것만 따져도 세 번째라는 거잖아. 어? 걸린 거 두 번. 지금 한 번.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짓거리를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 이건 그냥 애초에 그만둘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야. 물론 지금이야 당장 쫄리고 미치겠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속이려고 난리치는데 이번에 네가 한 번 더 용서를 받는다? 그럼요. 님은 100% 또 해요. 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네.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 어처구니가 없네. 이것도 그래. 당장 도박빚에 막 사람이 몰리고 죽겠다 싶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가족의 사랑을 팔아 처먹는 거라고. 아니 그 정도 속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네 주변 사람들이 바보 천치를 보여요? 님은요. 그 도박빚 있죠. 이거를 갚을 수만 있다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마누라고 다 네 스스로 때려죽이고 보험금 받아 처먹을 인간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5번. 인간 가치도 아는 게 감히 어디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예은병? 6번.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더 늦기 전에 이혼해 주세요. 저 자식을 사랑하고 그나마 정상적으로 살길 바란다면 제발 네가 여기서 이혼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물기신이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기억인데 11년 전이었네요. 저희 애들 아빠가 똑같은 이유로 자살을 했거든요. 그때 너무 괴롭고 피폐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처음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우리 때문에 죽었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저와 아이들 인생에서 사라져준 거 이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안 그랬다간 다 죽었을 거 아니냐고. 아니 사실 지금도 그래. 가끔 꿈에 나오면 소름이 끼쳐요. 도박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게 좋은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 도박 하나가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평생 가슴에 새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꿈에서조차 보고 싶지 않다 이거야. 애들 아빠인데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 주세요.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6번. 평생 당신의 남편 도박빛 가느라 허덕이던 우리 엄마 이런 당신에게 남아있는 건 척추협착증과 위안뿐이에요. 지금은 병도 나았고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사드릴 수 있는데 정작 엄마 당신이 드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도박을 하다가 걸릴 때마다 눈물 콧물 거기다 침까지 질질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매달리듯 아버지라는 인간은 지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요. 100세. 아니 그 이상으로 장수할 기세야. 당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도박을 끊는다고요?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린이날에 도박하다 경찰서에 끌려갔던 바로 그때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엄마 이혼시킬 겁니다. 아시겠어요? 7번. 처자식을 죽이고 있으면서 정작 너 스스로는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살고 싶다는 게 이거 사실 말 똑바로 해. 빚 좀 같이 갚아줘. 이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갚아주면 도박하고 또 가족들이 또 갚아주고 아니 이미 반복을 하고 있는 주제에 감히 그런 입에서 사랑을 올려? 그런 입에다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가정스러울 수가 있을까 싶다. 마지막 순간. 그래도 네 처자식에게 인간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아내와 아이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 이거 말고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부모야 자식을 못 버리니까 너를 낳은 죄가 있으니까 노후의 폐지도 줍고 하면 되겠지만 아무 죄도 없는 네 처자식까지 폐지를 줍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8번. 저기였으니?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진짜 역겹네요. 네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도박! 애초에 할 수조차도 없어요.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다 이야기하고 이혼해 주는 것 뿐입니다. 혼자 죽으라고. 혼자. 9번. 아니, 도박도 못 끊고 죽지도 못하고 도대체 아저씨는 잘하는 게 뭐예요? 야, 내 살다살다 추천이 단 한 개도 없는 거 오늘 처음 보네? 덜덜덜덜. 실제로 그렇습니다. 0개. 비추천이 300개인가. 진짜 이거 왜 이걸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이거를 정말 다들 그러실 겁니다. 도박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박을 해본 게 고등학교 때 짤짤이 동전으로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몇 번 몇 번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친구들하고 재미삼아. 그다음에 운동장에 줄 거 가지고 동전 집을 던져서 구슬치기 하는 것처럼 따먹게 하는 거. 그런 거나 몇 번 해보고 그 이유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흔히 요즘에는 정보도 많잖아요. 타짜 영화부터 해서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고. 뭐 있겠죠. 타짜라든지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이 사람은 제가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혼을 해주는 게 그나마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봐봐요. 사랑하는 마누라 사랑하는 아내 이런 말을 아들 이러고 있지만 정작 지가 살고 싶은 거야. 살려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라도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줘 이건데 이거 안 돼요. 사실 저는 부모부터 욕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왜 갚아줍니까? 그냥 몸빵으로 떼우게 해야지. 그래야 그나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도 한 번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갚아줌으로써 그 순간 이미 망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더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